트와이스도 오지되éndose 하나. 둘. 셋 완성ellaiste! 안녕하세요 Tweste 입니다 근데 인사를 하긴 했는데 뭔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? 네, 나연언니가 없는데 부산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부산에서 열심히 아 오늘 맛있는 거 사주겠다 아니 근데 나연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와 타임 투 타임 투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뭔가 지금 나 속이려고 하고 있지 뭔 소리야 타임 투 타임 뭐야? 왜 다 안 해주는 거야? 일부러 속이 안 하려고 했어 짠 거야? 아니 짰어 봤어 봤는데 계속 모모씨 웬일로 타임 투 트와이스를 외치신 거예요?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이끌어 가려고 다 되지 마라 이거 비웃는 거 아니야? 다음 뭐야? 그 다음 뭐야? 네,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열일을 만들 겁니다 오 뭐만 들어요? 오늘은 요리를 할 텐데 두 팀으로 나눠서 5분 안에 3가지의 요리를 네? 그렇게 많이요? 계란후라이? 사이먼 계란? 뭐 이런 거 나갔어 이제 팀을 이렇게 나눠볼까요? 네네 그러면은 타임 투 타임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만들기 시작해서 이거 아무거나 고르면 이제 끝에 저걸로 나누지 몰라 나는 나는요 와 재밌다 낚시하는 거 같아 어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나 빨간 팀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 나 빨간색 약간 의미 왕이네 오케이 그러면 삼겨볼까요 자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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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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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콜라 콜라 딸기 내가 뭐를 잡았지 모모 셰프? 헉 모모 아니다 모모 셰프? 영환이! 와 이거 진짜 성격 보인다 다 갖고 있는 성 봐 이게 제일 깔끔하네 나는 몸을 걸어 몸을 그냥 그것만 하라고 가운데 앉은 거야 타임 투 투 하자 란워 타임 투 하자 란워 이거 진짜 큰일 했어 내가 큰일? 아 이런 거야? 비웃어?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료로 저희가 열일을 할지 넣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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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가 재료를 좀 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는데? 그럼 이겨야 되네 여기 야망이 있으니까 우리 이기겠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나 오늘 빨간 팀이야 뭔가 돼지 삼겹살 그냥 있어도 맛있을 것 같잖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3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근데 심사위원이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거기서 저쪽 팀 말 막 그리고 우리 한 마디 더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걸 만나면 이제 상품이 있어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을 것 같다면 진짜 좋은 건데 제가 10분 정도 받았다고 얘기 드린 거 진짜 무슨 상품이 있겠네요 맞아요 어? 뭐야? 저번에 맞아 에어팟이었잖아요 에어팟이에요? 에어팟이에요? 나 받을 수 있어 야 이겨야지 이거는 여러분 이제 휴대폰이 요리에 물을 태울만한 만큼의 상품을 준비한 거 같아요 헐 오케이 됐어 고마웠다 이거를 약간 나 요즘 요리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오늘도 밥 해 먹었죠 세 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칫찜 이런 건 어때요? 갈비찜도 먹고 싶고요 그러면 돼지 통 삼겹 이거 꼭 갈게요 뭔가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 하고 싶다 오이 냉국 이런 거 한식으로? 그럼 그럼 그걸 에피타이즈로 해? 거기 새우 약간 넣고 괜찮지?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 냉삼겹을 하나 하자 소든심을 그래 메인으로 하자 저 갈비찜으로 바꾸자 돼지 통 삼겹 1순위 소든심 2순위 가래떡 3순위 가래떡 3순위 메인은 제일 쉬운 건 이거 이건 먹었거든 스테이크 근데 이제 스테이크가 스테이크를 안 먹으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 먹는 게 아니잖아 우리 먹는 게 아니야 심상이네 심상 심상 안 돼 안 돼 안 돼 다영이 먹는 거 헉 섹시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천번 적으면 그거야 아 달거나 내가 하고 있을게 응 근데 가래떡도 구워가지고 위에 치즈 그냥 얹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뭔가 고기류를 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럼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맞다 대체적으로 고기는 좋아하니까 그럼 메인은 하나 정하자 메인 메인은? 연어 좋아 최근에 그런 맛있게 구울 수 있는 그런 영상 봤어요 아 진짜? 밖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게 저 할 수 있어?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상 많이 봤어 하고 싶..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해보는 걸로 그래 저희가 해보는 거 맞아 해볼 수 있어? 그럼요 망해도 괜찮아 우리가 먹는 거 오 좋아요 좋아요 다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그 라이스 페퍼를 튀겨가지고 이 연어를 플레이팅하는 거야 정하셨어요? 오 연어를 튀겨가지고 라이스 페이퍼에 싸가지고 라이스 페이퍼에 싸가지고 딱 그냥 첫 번째 게임 아 왜 그런 거 시키세요? 우리가 도와줄게 오케이 첫 번째 게임 빠밤 고우 첫 번째 게임 내가 처음에 좀 많이 넣을까? 어 처음에 많이 넣고 싶고 네? 아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넣으면 돼 한 60? 과감하게 넣어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지금 어? 200? 그냥 맞춘게요 진짜 맞죠 아 진짜 맞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됐어 빡 좋은 거 같아 느낌 왔어 좋아 129야 이게 129야 아 이거 이게 바로 129지 어 저 이거 훨씬 많이 왔어 아 우리 뭔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209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셋 헉 헉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내가 말했지 응 아 아니 뭐 첫 번째 게임이니까 그럼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건가요? 저희도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럼 계속 지면 남은 재료만 가져오는 거야? 야 우리 이렇게만 가져오면 어떡해? 저희는 거기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먼저 할까? 그래 저희 얘네는 재료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가래떡이야 어? 어? 두 번째 게임은 이기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 예 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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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와 야망치 야망 짜요! 손 누러! 근데 하나씩 옮겨야 돼요? 아니면? 2개씩 가능하다면 2개씩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? 야 이거 너무 야망치지? 2개씩 이렇게 하면 돼. 치면 돼. 걸렸네. 걸렸네. 아 걸렸네. 어디 가요 그룹들. 자 그럼 둘. 자! 지효 씨 오실게요. 지효 씨! 지효 씨! 순서 봤어! 순서 봤어! 지효가 없게! 아니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. 천조님 하는. 아니 천조님 이렇게 아니지. 아무 생각하지 말고. 나 톡 빨라졌지? 5, 4, 3, 2, 1, start! 자 깔아주면 안 돼요. 오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아 비슷하네. 솔직히 나 잘하지 않았어. 야 나 잘했지 그래도 마지막에. 어 잘했다. 우리 되게 근데 너무 조신하게 잘했다. 하나 차이. 하나 차이라니. 진짜? 지적이 꽉 지네. 오사진이. 지효 씨. 오사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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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할 거야. 오사진이. 내지 돈 삼겹. 다음 게임. 오사진이. 이. 오사진이. 이. 토마토. 아 못하는데. 시작. 토. 마. 토. 마. 토 다시 해야지. 토 다시 해야지. 토마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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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시리즈. 또 마 또 마 또 마 또 마 또 마 또 마 저희는 소 등심으로 하겠습니다 도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네 그럼 네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반응 안 해줘 아 라면은 진짜 몰라 이거 그건데? 과자? 과자 그건데 불고기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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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면 굵게가 손라멘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거든 아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안 먹었지 흰 라면 열 확실해 열 확실해 열감이 확실해 오케이 믿는다 에이 갑자기 저희 네 하나 둘 셋 열라면 네 네 네 네 신라면 야 야 야 어머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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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신라면을 안 먹었어 진짜 잘 안 먹는데 신라면 많이 먹었어 아 진짜 야 신라면 많이 이야 아 너무 너무 뻔하다 신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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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하겠습니다 연어 가져가 가져가 네 메인 재료를 걸고 간 다섯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뿌야 아아 아아 이번엔 리얼 계란이 왔어요 리얼 계란이 왔어요? 날계란 날계란이라고요? 이건 진짜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안 흘리고 자겠네요 와우 날계란이 왔어요 이거 힘 조절 잘해야 돼 안 깨지게 근데 그때보다 무겁네 이게 그치? 어떻게 날계란으로 하실 생각을 이걸 이걸 튀어 점점 강해지네요 일단 한번 시작하세요 계란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래? 약간 이렇게 알지? 막 날라는데? 아 나 긴장돼 계란이 왔어요 이건 무슨 모양이죠? 이렇게 나연아 할 수 있어 시작 계란이 왔어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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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긴 왔어요 어떻게 이거 이거 나한테 이렇게 넘어갈 거 같은데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란이 왔어요 오 오 오 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까지 와도 돼요? 야 야 해도 돼 해도 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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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왜 이렇게 긴장돼? 그치? 계란이 왔어요 괜찮아 안 되겠지? 할 수 있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걸 마지막에 6위로 다 해야 된다고? 어 다 해야 돼 화려하게 마무리 해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진짜 과감하게 넘도 떨어지는 거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 오 던져놓고 이렇게 위 던져놓고 알았어 알았어 계란이 와주세요 아 산아 어떡하지?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산아 약간 그렇게 말지 그렇게 계란이 왔어요 야 이 정도가 괜찮아 계란이 왔어요 너 할 수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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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걔랑 떨어지는 순간 약간 슬롱모션 같지 않아요? 아 아 아 아 아 아 계란이 왔어요 아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만 안 움직일 수가 있어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 이거 아 아 아 그냥 그 확인할 걸 계란이 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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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머리 잘해? 응 소고기 아니면 뭐 새우? 얇게 썬 소고기 얇게 썬 소고기 얇게 썬 소고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노래 마치기 해? 노래 마치기 해? 잘 봐 소고기 뭐야 이거 네 거야 아 진짜 못해 지효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? 지효 지효 티 티 티 티 그 채영 채영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네 한강 한강 네 뭐 물 끓이는 소리 몇 번 몇 번? 어 진짜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3번 정현 정현 에 에 에 10번 물 헉 으아 으아 내가 낮췄는데 으아 으아 닭가슴살 가져가라 새우?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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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새우 새우 스퓸 츠 스퓸 스퓸 더 스퓸 시작해봅시다 페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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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요리하도록 합시다 타임 투 고! 세게 날 뻔해